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했다는 정부조사가 나오면서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은 벗겨됐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데는 일찌감치 유발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 논리로 대응한 지역파수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6일 만인 지난 2017년 11월 21일 전남이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지열발전소 주변에서 63차례 지진이 났고 지열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처음 주장했습니다. 당시 포항은 지진 수습에 정신이 없었지만 이 정보를 접한 포항지역사회연구소는 귀가 번쩍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불과 두 달 만에 지열발전과 연관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발빠르게 집대성해 단행본으로 출간합니다. 유발전이라고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걸 단순하게 SNS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단행본을 통해서 체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후 해외 유사 지진 사례와 사업자인 넥스지오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서를 확보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평창올림픽 개막 즈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청원도 했습니다. 내용은 지열발전 시설에 물을 주입하면서 63차례나 미소 지진이 났지만 포항 시민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왔고 규모 5.4의 지진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바드대 교수에게 대통령 공개 서한문 번역을 의뢰해 정부 조사단에 참여한 외국인 학자에게 미리 전달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발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 학자는 물론이고 외국인 학자인데도 우리가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 조사단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텍, 한동대 교수와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지역 조사단을 꾸린 것도 시의적절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에 참여한 교수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거나 똑바로 조사하라는 무언의 감시로 적지 않은 압박감을 줬습니다. 발표 논문마다 끊임없이 문제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각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정부 조사단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압력같이 받고 있었을 거라고 정부는 논리로 무장한 포항 시민들의 감사 청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조만간 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주민들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일종의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를 4월 안으로 결정하려... 깨어있는 포항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자연 지진으로 묻힐 뻔한 포항 지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어제 포항지진특별법과 진상조사법 두 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국가가 포항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침체된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진상조사법은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독립기구인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진입노인 알천북로 4차로 확장공사 2차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이 구간은 보문단지로 진입하는 알천북로 800m로 관광성수기의 보문단지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